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자식은 아쉽다 이 자식은 아쉽다 로제 시원하게 지지 거의 밝게 들리는sten 이번엔 죽음이 pata 고기 스팸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후 음... 아이고.. 근데 잘하는지 너무 맛있어 레츠가 너무 맛있어 음.. 아.... 있죠? 이 야무침이 너무 맛있어요 또 한입을 많이 먹이었어요 제가 먹기에는 정말 맛있지만 먹기에는 삶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맛있게 먹기 좋은거 같아요 저는 오늘의 생일게 먹기에는 별로 안좋은데 정말 맛있었어요 이제 먹기엔 정말 맛있다 설탕이 너무 맛있어 고소하고 맛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에 대해서